안녕하세요 하니의 푸른티비입니다 진간사에 왔습니다 아직 단풍이 남아있네요 화려한 단풍입니다 북한산에 있는 진간산은 언제마저 좋습니다 오늘 날이 참 따뜻합니다 푸른 기아가 참 멋집니다 땀풍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색이 참 예쁘죠 파족들이 많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태극기가 발견된 자리입니다 소울 스님이 유명합니다 아빠가 참 힘들어 보이는데요 애들이 장면이 좀 심하네요 기와 지붕 위로 소나무가 보입니다 파래에서 좋습니다 노란색이 가을이라고 하네요 언제나 와도 마음이 참 편안한 진간사입니다 아직 단풍이 보이네요 따정한 연인입니다 장독대가 가지든 하네요 제 마음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비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장독대를 돌아 봅니다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김장도 하셨을까요 한적한 진간사입니다 음성으로 보니 멋지네요 기와를 담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입니다 날이 좀 풀리면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진간사 뒤로 등산도가 있는데요 진간사 뒤로 등산도가 있는데요 저길로 많이 올라가서 비봉도 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진행하십니다 여기 신도가 되어 가볼까 강점입니다 emotion 재미에 비치는 모습이 좋습니다 But when you talk to me Give me the impression that I won't scratch your surface I could walk for days Searching for your prize But is it even there to find Is there a chance for me But then your memories Now I can take a picture Blackreader I can take a picture of the Chinese And I can take a picture of the cat Now I can take a picture of the cat To fix the cam I can see So let's watch the cat My friend is still alive It seems like the cat 빠르지 않는 산물입니다. 밀커티는 산링되는 소리도 없습니다. 가을진 관서입니다. 끝이 좋네요.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장 김치가 빡지 않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